참 귀한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4.15 총선 당시 인천연수원의 민경욱 전 의원 재검표 현장부터 시작해서 양산을 재검표 현장을 제외하고는 다섯 군데 재검표 현장에서 네 군데를 참석했던 가장 그렇게 정통하고 또 가장 연배가 있는 그런 선거 무효소송에 참여했던 그런 변호사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무리 발언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선거 데이터는 일반인 눈에는 그냥 숫자의 아주 복잡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들어가게 되면 그 숫자와 숫자 사이의 일정한 관계, 일정한 규칙,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3구 대선이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작위 랜덤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구 대선은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반복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조작 규칙, 조작 방정식인 겁니다. 3구 대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발표한 최종 선거 결과가 조작 공식과 조작 방정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조작 숫자인 겁니다. 자연적인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지난 4.15 총선에서 내렸던 것과 같은 그런 결론, 3구 대선이 엄청 큰 규모의 대규모 조작 선거였다,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범죄의 행각을 고스란히 남깁니다. 그것은 마치 분서 격려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그냥 소각해버리거나 아니면 파묻어버리거나 아니면 태평양에 수장시키지 않는 한 범죄를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3구 대선의 최종 결정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양 후보 간의 득표수 최종 득표수가 조작 공식으로 만들어진 제조된 위조된 숫자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qr코드가 인쇄되기 때문에 전국의 거의 모든 투표소에는 각 후보의 실제 득표수와 그리고 총 사전투표수가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서버에서 카운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가 개표소에 도달하기 전에 완벽하게 선거 기술자들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모든 종류의 각 투표소별로 실제 득표수가 몇 표인지 그리고 총 사전투표수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이들은 약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일이 진행되는 동안 총 사전투표수에다가 10%의 조작값을 적용시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10%를 대주고 윤석열 후보의 10%를 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조작값은 20%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조작값을 11%와 마이너스 11%를 적용시켰으면 8만 표 정도의 차이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을 것이다. 그게 큰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모든 투표소에 목표 득표율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를 들면 강남구의 무선투표소에서는 몇 프로 정도를 만든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쇼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사전투표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이재명 플러스 10% 하면 총 몇 표 그다음에 윤석열 몇 표 하면 몇 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실물 투표지를 어떻게 집어넣냐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건 다음에 검찰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지겠죠. 그러나 오늘 권호영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부방대 활동 때문에 참관인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참관인들이 보내오는 영상과 그걸 보니까 4.15 총선의 재검표 현장에서 봤던 것과 똑같더라 이야기죠. 실물 투표지가 아닌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실물 투표지가 저번 투표지가 그렇게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가슴입니다마는 한 표 두 표를 넣는 복잡한 작업을 하기 전에 그냥 전체를 사전투표일과 사전투표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투표함을 전체를 갈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표를 넣어가지고 그냥 바깥치기를 해버리면 되니까 표를 넣는 것은 쉬운데 표를 빼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표를 넣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표를 빼는 것은 어떻게 했겠냐 이게 고민인 겁니다. 골치 아프게 하지 않고 그냥 표를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하고 그냥 안에 있는 그냥 원래 사람들이 찍었던 표를 소각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4.15 총선 때는 재검표 같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인천 연수홀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120여 군데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투표함을 법원에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함에 일일이 한 표 넣고 한 표 빼고 한 표 넣고 한 표 빼고 한 게 아니고 투표함 자체를 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증거보전용 법원 제출용 투표함을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의심까지 있었습니까 재검표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뒤에 이루어진 재검표 예를 들면 영등포 올 같은 경우는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도 다시 꺼내다가 통과를 해놓는 그런 의심을 사는 많은 증거들이 발각이 된 겁니다. 4.15 총선과 3.9 대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3.9 대선은 4.15 총선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통과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법원 내 증거보전을 앞두고 3.9 대선은 권호영 변호사님의 그런 주장이나 추론을 바탕으로 하면 아예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통과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본인의 경험이 재검표를 네 번 참가하고 이 문제를 2년간 집중기로 봐오면서 그냥 개함 개표장에서 개함이 돼가지고 표가 그냥 나오는 것을 보면 촉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가짜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 선관위에서는 엄청난 양의 여유 잔녀롤 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기표 도구가 다 보관이 돼 있는 겁니다. 하시라도 10만 장 2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체제는 다 구비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검찰 수사 이전에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농객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주 유력한 그런 가설과 추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중앙선거 관련 선거 데이터에 맞게끔 당일 투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사전 투표 수는 다 맞춰져 가지고 그냥 개표 장소까지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거보전 신청을 3구 대선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법원이 얼마 전에 오그노 그런 전 새누리당 후보 8번 기호 8번의 전국 10군데 가운데서 두 군데 춘천지법과 그리고 전남 광주지법이 투표함 그런 정거보전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표갈이를 하고 통갈이를 하더라도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제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될 겁니다. 까보면 엄청난 그냥 이상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투표함을 통갈이를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깔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전국의 지방법원은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선거 결과의 의혹을 갖고 법원의 정거보전 신청을 요구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하급법원들은 정거보전 신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과 전남광주지방법원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소식이 대구 중구에 출마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열렬하게 그 문제를 규명하였던 도태우 변호사의 투표함 정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도태우 후보의 정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는데 왜 3구 대선에 춘천지법원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 전남광주지법원 받아들일 수 없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도태우 변호사의 소위 후보의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거보전 신청 과정에서 윤용진 변호사 등이 지금 보고하는 게 어떻습니까? 투표지 색깔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지가 신권 다발처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윤용진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나 다 수없이 많은 재금표에 참가했던 그런 아주 베테랑 변호사들인 거죠. 도태우 변호사가 국회의원에 되는 것을 절대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다른 보궐선거는 모르겠지만 대구 중구는 분명히 개입할 거다. 그런데 윤용진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그 결과를 보면 관외 사전투표나 관내 사전투표가 엄청 이상한 겁니다. 선거 결과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나 지금 대선에 워낙 많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태우 변호사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4등으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함에 정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서 보니까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인데 다 시시낙낙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한기호 삼성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회의원은 지금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재금표에 그냥 코빵니도 보이지 않았지만 세 번 재금표에 참여했다고 뜬뜻하게 내세우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침묵한 겁니다. 그 부정선거만 했겠습니까? 지방선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기가 찹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기가 찹니다. 그리고 여행을 붙을 수 smallest行ungen reveal celaista 다 됐습니다. bat 한 번 article